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하정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23번째 강자로 복음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7장 그리고 11장까지의 말씀을 1월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반응이신 박윤혹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집 누가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업로드 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지난주 배웠던 말씀과 이번주 배운 말씀에 대해서 연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5장에서 예수님이 속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속죄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6장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 논쟁에서 속죄의 능력과 안식일의 주인 되심.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시고 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확장이었어요. 천국의 확장. 그 확장의 첫 번째 모습으로는 무엇을 아셨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것이 천국의 확장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지느냐 하면 천국 백성의 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팔복과 평행으로 연결되는 평지수원이고 그 안에서 황금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천국 백성의 리더들이 천국의 리더들이 잘못된 리더로 됐을 때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장부터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실질적인 열매들이에요. 실질적인 능력들이고 혜택들이고 특권들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말씀이나 동일하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사역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7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5장에서 선언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해주시고 이제 그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세요. 그것이 7장의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라는 부분으로 복음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오늘 나타나는 이 백부장에 의해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으로 바뀐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가스펠 대신 예 정말 못 쓰네요. 가스펠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이 주는 변화와 능력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성경에서는 어디나 그러지만 이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지나가고 어떤 장면이 전환되었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지금 5장과 6장에서 무엇을 설명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신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 구조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두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메시아가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가보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 백부장에 대한 내용은 이 절절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우선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을 무조건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을 보여주죠. 백부장이 자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들었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 소문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요. 유대인의 장로미 죄송합니다. 미스터치가 생겼네요. 유대인의 장로미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 저라 왜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미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사람은 지배하는 나라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치리자예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군사권과 경제권과 사회적 정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면 누굴 보내겠어요? 로마에 유력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통치권 안에서 일하려고 그러겠죠. 자기 군사를 보내거나 자기 참모를 보내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질서를 아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질서를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질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즉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지배자로 오고 통치자로 오고 점령군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 민족 사랑하는 이 행동을 했냐면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했어요. 회당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한 무엇인가의 준비가 있었겠죠. 그 준비가 이스라엘로 와서 가보나움에서 백부장으로 사역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이미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준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단순히 백부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나는 각각이 다르거든요. 복음의 특징이었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회당 중심으로 그가 사역을 이 민족 사랑하는 것을 확대해 나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중심으로 민족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이 확대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질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의 제도로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질서 속에서 일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산다고 해서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일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충돌은 너무나 분명한 죄악을 대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그 외에는 내가 정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죄악을 요구하는 상사의 지수를 어겼을 때 내가 진급이 안 되고 내가 그 소속된 곳에서 우려 왕따를 당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증급이 되었고 사회적 지위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되었더라면 그게 힘들고 어렵겠죠. 견디기 힘들겠죠. 억울하겠죠. 분통이 터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려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루려 그래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2000년 교회사가 보여준 역사의 증거들은 환란 때 복음이 확장되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환란 때 복음이 확장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이때 백부장이 보여준 또 다른 반응을 통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을 보내요. 이번엔 벗들을 보냅니다. 이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이게 단순히 겸손의 모습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백부장의 벗들을 보냈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호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사람은 벗들과도 화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질서에 순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신을 안아이다 라는 이 표현은 6절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이 말씀에 대한 수용과 믿음과 이 질서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지위와 능력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위와 능력을 믿게 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게 뭐냐면 7절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이날 낫게 하소서. 이것은 분명한 메시아의 능력과 지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질서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데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오. 내 그것이 무엇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 군대의 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지식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한 사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박요일 목사님 강의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요일 목사님은 법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을 통한 해석 이것이 잘 드러나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보고 예수님이 왜 말씀에 비추어 구약 말씀 율법에 비추어도 죄가 없는지도 이 법리적인 해석으로 잘 섭력을 해놓으세요. 이것은 법학을 공부했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사회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경영학적인 지식이 놀라운 이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으로서 이 군대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권자가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로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5장 6장을 통해서 속죄의 능력이 있고 속죄의 권세가 있으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셨지만 누구도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해했어요. 자 무엇을 이해한 걸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이해라는 표현으로 부족해요.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사명에 순종했어요. 그는 로마 군인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예수, 예수, 예수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게 쉬울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이들은 율법적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산다 그래요. 하나님 법을 선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민족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더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트의 복음의 선포이고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사명에 대한 순종 능력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나는 이 질서 속에서 살게 되고 이 질서를 확대되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봅시다. 보내었더니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있더라. 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능력을 선포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 안에서 어떤 순종을 가지느냐 자 그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하나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늘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과부는 부자일 수가 없었어요. 독자를 잃었다는 거는 그가 더 이상 이제 그 소속된 사회 안에서 분깃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소외받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과부였고 그 과부들 중에서도 더 슬픈 것이 독자를 잃은 과부였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어요. 생명에 회복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에 회복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어려운 경우인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생명에 회복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능력이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16존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 큰 손님 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능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복음의 확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백성 되었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능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의지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기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극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묵상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지극히 겸손함을 볼 수 있다. 백부장은 로마 군정창교였다. 그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스린 지역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종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아무리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면 사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것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이 겸손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인간애와 차원 높은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종이 병에 걸려죽게 되자 그를 버리지 않고 예수께서 고쳐달라고 강구하였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려고 가까이 오실 때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허우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멀리서 환자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음대로 응답받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에요? 능력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경건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주의 크신은 데다.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한 가정의 식구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영육 간의 축복이다. 열병 걸린 하인이 경건한 백부장의 가정의 종이 된 것과 백부장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주민이 된 것은 원인이 되어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정 직장 나라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살펴보고 백부장처럼 주변 사람들이 힘껏 돋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 사이에서 사망이란 출입 제한이 없는 잔인한 원수임이 틀려 없다. 죽음은 가난한 초가집에도 부자의 대궐에도 나이 많은 노인에게도 아름답게 생긴 어린아이에게도 구별 없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죽음을 준비할 때 죽음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구조를 받게 되며 생사를 초월한 성도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신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 매장하러 가고 있다. 이 여인은 절망 중에 있어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울며가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그녀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위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 은혜 안에 살게 됨을 감사하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은 죽음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영역이 분리되어 죽어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났다. 사명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 누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음을 믿고 큰 위로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경영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받는가?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먼저 말씀이 순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창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순중해야 돼요. 이 사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의 순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의 삶속에서 깊이 있게 자리잡고 있음을 경험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고백하여 승리하고 복음을 통해 위로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